Dress and Love Unites의 다운로그에 대한 두 번째 해설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라가 술을 마신 후에 자기 술잔에 술을 채우려고 하자 용이 못 채우게 했죠? 그러면서 용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우민의 발음을 들어보고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Right. Your friend will refill your glass as soon as you empty your glass. Right. 맞다 이 말이구요. Your friend, 너의 친구가 또는 동석한 사람이 will refill 다시 채워줄거야. Your glass, 너의 술잔을 as soon as 나왔습니다. as soon as은 우리가 학습했던 표현이죠? 뭐 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empty, empty는 비우다 이런 뜻이 되겠구요. Empty는 형용사로서 been 이런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동사로서 비우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겠습니다. Your glass, 너의 술잔을 비우자마자 네가 술잔을 비우게 되면 너의 동석한 사람, 너의 친구가 너의 잔을 채워줄거야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술잔을 채우기보다는 옆에 또는 앞에 동석한 사람이 술잔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군요. 외국인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ight. Your friend will refill your glass as soon as you empty your glass. Then, am I expected to refill their glasses too? Then 하는 것은요. 그럼 하는 말이고 Am I expected to now인데 원래 비익스펙티드 투는 뭐 뭐 해야 한다, 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I am expected to에서 여기 있는 비 동사 M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I라는 주어 앞으로 이동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문문으로 만들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한단 말이니 refill their glasses, 그들의 술잔을 다시 채워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술잔을 채워줘야 한다는 말이니 하고 물어보고 있군요. Then, am I expected to refill their glasses too? Of course. This is a sign of friendship in Korea. 자, of course 하는 것은 당연하지, 당근이지. This is, 이것은 sign이야. Sign이라는 것은 어떤 표시고요. Friendship. Friendship 하면 우정이죠. 자, 한국에서는 우정의 표시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술잔이 비었을 때 술잔을 채워주는 것. 우정의 표시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Of course. This is a sign of friendship in Korea. There are lots of things to learn just about drinking soju. There are 하는 것은 뭐뭇이 있다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lots of things라서 이렇게 things 복수가 오게 되죠? 복수가 오게 되니까 이게 are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Lots of라는 것은 많은 이란 뜻이고요. Things, 것들이죠? 많은 것들이 있구나. 뭐 할 만한 것이냐면 to learn, 배우다 이 말이죠? 배울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Just about. 단지 뭐뭐에 관해서 drinking soju. 소주 마시는 것에 관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about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오게 되면 이 동사는 ing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There are lots of things to learn just about drinking soju. Is there anything else I should know? 자, is there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there is에서 어머문을 만들기 위해서 is가 문장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지 있습니까? 있니? 이런 뜻이고요. Anything else. 자, 어떤 다른 것이란 뜻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있니? I should know. 내가 알아야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 또 다른 것이 있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there is 하는 것은 몸소 있다는 거고 원문은 하나 더 란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있어. When you drink, 네가 술을 마실 때, you should, 뭐뭐 해야 한다. Turn your face away. 자,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한다. 이 말이죠. Turn은 돌리다. Face, 얼굴, away는 옆으로. 그래서 turn your face away. 얼굴을 옆으로 돌려야 해. From elders. Elders 하면 연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이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옆으로 돌려야 해. 언제요? 술을 마실 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렇죠. 자, 술을 연장자가 권해주고 그래, 아래 사람이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살짝 돌려서 마시는 것이 얘기죠. 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또한 영어 원어민들한테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There is one more. When you drink, you should turn your face away from elders. 자, 여기서 Dress and Love Unit 8의 두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